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오래 만나도 질리지 않는 여자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는 대표적이죠 마치 내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의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연인끼리는 서로 의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르게는 나의 삶 전체를 상대에게 떠맡기는 듯한 모습은 의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좋은 거, 슬픈 거, 어려운 거 이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다 공유한다 이 모든 순간들에 같이 있어야 한다 이건 의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는 사실상 같이 살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만큼 모두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 안 될 만한 건 스스로 포기도 해보고 또 다르게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면 상대방도 본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나를 받아주기 힘들어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질리는 연애가 없죠 일상 속에서의 흔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애인이 아니라 회사 동료, 선배, 상사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랑 잘 풀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내가 스스로 회사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지 못하고 일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일과 이 분야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애인을 붙잡고 힘든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모두 다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연인은 연인이어야 하지 일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 상담사도 아니고요 당연히 연인에게 고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제 와이프에게 저의 힘든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항상 모든 선순위가 내 애인으로 잡혀 있으면 들어주는 쪽에서 듣다가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 이야기나 제3자에 대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대부분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듣는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끝내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떠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애인에게 가끔 의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한 의존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연애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바로 남자의 노력을 알아볼 줄 아는 여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여자가 이것만 잘 알아도 남자에게 차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릴 수 없는 여자이기도 한데 정리를 해보자면 남자가 나에게 하는 노력이 진짜 노력인지 아니면 가짜 노력인지 이걸 알아볼 줄 아는 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애정표현도 많이 했었고 스킨십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딱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그래도 그 남자도 꽤나 노력을 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남자도 본인이 좋으니까 애정표현을 많이 했던 거고 본인도 하고 싶었으니까 스킨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애정표현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줬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노력이었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여자 본인이 예쁘거나 매력이 넘쳐서 그것 때문에 남자에게 표현을 받고 스킨십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로는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살았고 여자 본인은 자취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남자는 매번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본인이 먼저 가서 데이트를 즐기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남자가 매번 갔다고 해서 남자가 노력을 많이 한 걸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자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진짜 노력인지 아닌지 스스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압니다 왜 노력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남자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 여자에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헌신을 많이 했는지 스스로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그냥 뭐 할 만한 노력 가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여자가 막 적극적으로 막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물론 남자 입장에서도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자신이 진짜 노력을 한 부분을 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인정욕구를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솔직히 내가 조금 하기 귀찮거나 싫은 거 내지는 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거 여기서 조금 더 느슨하게 얘기를 해보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기도 하고 어차피 일어날 상황이기는 한데 그럴 때 내가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거 이런 게 진짜 노력이라는 거죠 앞서서 두 가지 정도의 예시를 드렸지만 보는 분들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의 연애를 회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자의 심례를 잘 아는 여자들이라면 내가 남자를 질려 할지언정 남자가 나에게 질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넘어가 줄 줄 아는 여자입니다 경험이 좀 많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벌써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녀간에는 좋게 표현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감성적이고 섬세하다 라고 볼 수 있고 안 좋게 표현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예민할 때가 더 많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센스가 타고나거나 아니면 일정 나이가 지나기 전까지 다방면에서 섬세함으로는 여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다 보면 여자의 예민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둔한 여자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나에게 보였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도 잘 기억을 하고 남자친구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거와 비교를 하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잘 따져가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남자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겠죠 핑계를 대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따지고 들려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무조건 기억력이 좋고 섬세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여자들은 남자가 전보다 못하는 게 있더라도 남자가 분명히 나한테 했던 말이 있더라도 그 기억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남자친구를 비난하고 따져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인 내가 실제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남자가 나를 꼬시려고 했을 때 했던 말이나 행동,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내가 이기려고 들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서로 좋은 말이 오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은 넘어 가 줄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 딴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 삐끗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나무라거나 나를 비난을 한다면 감정노동을 하는 연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여자친구에게 지치고 끝내 질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반대의 경우가 진짜 능그렁이 같이 남자를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전에 본인이 뱉었던 말이고 그동안 여자친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 줬다는 것을 느끼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는 와중에도 나를 비난하거나 내리 깔거나 당장 나에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민망해지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차리는 남자라면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어질 거고 만약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똑같이만 행동을 한다면 그냥 헤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